전국에 계시는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유파발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2022년도 계리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습니까? 먼저 이번 시험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필기합격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주 행복한 하루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앞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새로운 지옥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너무 잔인하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또 현실이니까 철저하게 면접 준비하셔서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또 열심히 또 유수 잔소리 이제 그만 듣나 했더니 또 한 달 동안 또 지겹게 잔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유상통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면접도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힘내시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험에 아쉽게 불합격하신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유상통에서 예측해드렸던 합격 예측 시스템보다 대부분 한 문제 정도가 더 커트라인이 높게 나와서 이전 예측 점수에 커트라인 걸려있던 분들이 한 달 동안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 받는 한 달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 합격자 발표 보고 많이들 좌절하고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전화의 목이 되실 거니까 빠르게 털고 일어나셔서 또 새로운 준비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유파바를 통해서 우정청별 합격 커트라인을 좀 분석해보고 필기합격 인원 어느 정도 합격했는지 면접에서 어느 정도 탈락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리를 해보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유상통 면접 대비 커리큘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요. 이번 주 일요일 노량진에서 진행될 유상통 오프라인 면접 특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청별 합격 커트라인 그리고 합격 인원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서울청부터 볼까요? 서울청 같은 경우는 저희 예측 점수가 70점이었고 실제 커트라인도 70점이었어요. 일반 54명 선발인데 지금 1차 필기합격에 81명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7명이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기 때문에 소위 정말 피터지는 경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27명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장애인 5명 선발이었는데 미달이 됐어요. 2명밖에 합격을 못하셨고요. 조소득 1명인데 2명이 합격을 하셔서 참 이거 좀 잔인하지만 2분 중에 1분이 탈락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서울청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경인청입니다. 경인청은 이번에 합격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려웠죠. 왜냐하면 특별한 우체국들을 따로 별도로 선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70점 예측을 했는데 한 문제 더 높아서 71.25점으로 커트라인 생성됐네요. 자 67명 선발인데 지금 93명이 1차 필기합격한 상태입니다. 지금 26명이 면접에서 결국 탈락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네요. 자 장애인 무려 8명 선발이었는데 미달이 됐어요. 4명만 선발됐고 4명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미달이니까 이 4명은 무조건 합격인가요? 면접 준비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면접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미달이 됐다 하더라도 아 이 사람은 정말 공무원 될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면접에서 판단이 되어버리면 미흡이 되어버리면 제 아무리 미달이 됐다 할지라도 최종 불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달됐다 또는 정원이랑 똑같이 2명 선발에 2명 선발이니까 무조건 합격 아니냐? 아닙니다. 면접에서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웬만하면 정말 사고치지 않으면 합격시켜주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면접 긴장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려요. 경인청이었고요. 자 경인청은 이제 특별하게 별도로 선발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포천, 가평, 양평 쭉 있었는데 양평 같은 경우, 가평 같은 경우도 좋지 않나요? 가평 좋은 건 아닌가요? 근데 지금 2명 선발인데 1차 필기 합격자가 없습니다. 지금 2명 미달이고요. 2청 같은 경우는 2명 선발에 지금 3명 필기 합격하셨어요. 한 명이 탈락하게 되는데 아 정말 이런 경우 너무 마음 아픈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3분 전부 다 저희 유상통 합격자분들입니다. 저희 유상통 합격자분들 중에 한 분이 탈락돼야 되는 아 너무 가슴 아파요 이런 경우에 자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합격자가 되시길 바라요. 자 여주 화성 백령 우체국이었는데 백령 우체국이 지금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별도 이렇게 선발하는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미달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2명 선발에 2명이니까 무조건 합격 아니냐? 아닙니다. 면접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래도 좀 맘 편히 준비할 수는 있겠죠. 진짜 사고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부산청입니다. 저희 예측 점수는 66.25점이었는데 좀 높았어요. 한 문제도 높아서 67.5점 대부분이 한 문제씩 더 커트라인이 높았잖아요. 자 그러나 뭐 이 정도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응시인원 중에 저희 문제은행 시스템에 입력한 분들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근접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예측을 점수 입력을 안 해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면접도 그렇게 소극적이면 안 돼요. 뒷짐지고 아유 몇 점 커트라인인가 볼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면접은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함께하셔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꼭 당부드려요. 물론 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합격 예측 시스템에 점수 입력하실 일이 없겠지만 좀 많이들 입력을 해주시고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정도 예측했다라고 하는 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반 65명 선발인데 부산청 지금 95명이 무려 1차 필기 합격을 했기 때문에 30명이 아쉽게도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는 절대 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 달 동안 정말 피 터지는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작년 6명 선발이었는데 2명으로 미달이 됐어요. 4명이. 자 저소득층 1명 선발에 2명 필기 합격하셨기 때문에 1명은 탈락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네요. 자 경북청 61.25점이었는데 역시 조금 높습니다. 63.75점으로 높았네요. 자 54명 선발인데 지금 75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뭐 여유를 가질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제 마지막 최종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장애인 5명 선발에 1명이라 4명이나 무려 미달이 됐고요. 자 저소득층은 1명이 면접에서 탈락하시겠네요. 자 울릉군 역시 4명 선발인데 아 3명 선발인데 4명 필기 합격하셔서 1명이 면접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라요. 자 전북청 60점 예상이었는데 61.25점 역시 한 문제가 더 커트라인 높았고요. 28명 선발에 39명이니까 11명 탈락하게 됩니다. 자 장애인 2명 중에 1명으로 1명 미달이고요. 자 저소득층 1명이니까 면접에서 큰 실수만 안 하시면 되겠네요. 전남청입니다. 61.25점 예측했는데 62.5점으로 역시 한 문제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40명 선발인데 지금 1차 60명 합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20명이 면접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절대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장애인 4명 선발인데 1명 지금 필기 합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3명 미달이 됐어요. 자 저소득 1명인데 지금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역시 1명 미달이고 자 전남청 같은 경우 또 이제 특별한 지역 따로 별도 선발을 했죠. 자 신안군 역시 6명 선발이었는데 지금 4명이나 미달이 됐어요. 자 완도군도 미달이고요. 그리고 그 낙월 우체국 또는 조도 우체국은 1명씩으로 각각 따라서 면접만 큰 사고 안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준비하시길 바라요. 자 충청청입니다. 65점 예상했고 그대로 65점 커트라인이 됐고요. 자 51명 선발인데 지금 73명이 필기 합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22명이 면접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장애인 5명 선발 예정이었는데 1명밖에 선발이 안 됐어요. 4명 미달 됐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서 미달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소득 1명 선발 예정이었는데 역시 선발 인원이 없어서 미달입니다. 자 강원청은 61.25점 예측했는데 62.5점 역시 한 문제 커트라인이 높았고요. 자 21명 선발 예정인데 30명이라 9명이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자 장애인 2명 선발이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2명 미달이 됐고요. 자 마지막 제주청입니다. 제주청은 워낙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이렇게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65점 예측했는데 70점으로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주청 합격 예측했던 분들이 좀 많이 좀 실망을 하셨겠네요. 자 7명 선발 예정이었는데 지금 11명이 1차 필기 합격하셨기 때문에 4명이 면접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자 우도는 1명 선발에 1명 합격이니까 면접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청부터 제주청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면접은 정말 피터지는 경쟁입니다. 지금 그렇게 적은 수의 인원을 뽑지 않고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여유분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 힘든 시험을 필기 합격을 하고도 면접에서 탈락되면 이 필기 탈락의 충격과 면접 탈락 최종 탈락의 충격은 이게 급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최종 탈락하시면 정말 당분간은 멘탈 잡기 힘들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그걸 합격해놓고 면접에서 도대체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정확한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오히려 필기 준비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엄청난 인원들이 막 서로 그냥 전쟁하는 거라면 진짜 면접은 정의 인원들이 정의 인원들이 정말 소수 인원들이 격렬하게 경쟁하는 그러한 전쟁터로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꼭 여러분들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유상통에서 이끌어드리는 대로 열심히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 유상통에서 여러분들 면접을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합격자분들이 다른 거 필요 없다. 유상통 면접만 잘 따라오면 된다. 근데 그럼 유상통 면접만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다 합격하느냐.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고 자 그러나 여러분만 열심히 준비하고 함께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면 절대 부족하지 않게 무슨 뭐 면접특강 제공합니다. 수강생 모으려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 합격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보시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열심히 열심히만 여러분들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어요. 힘들 내시고 남은 한 달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 기왕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함께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자 전체적인 커리큘럼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면접 관련 컨텐츠를 서비스 받기 위해서는 인증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인증 과정을 거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합격수기를 남겨주셔야 되고 아까 보니까 뭐 3백 몇 십 명 벌써 남겨주셨던데 필기 합격수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합격수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합격수기 남길 때 여러분들 첨부해 주신 수험표 이미지와 실제 합격자 합격번호와 대조해서 합격여부를 대조하고요. 저희 강좌를 수강하셨는지 강좌 수강여부까지 전부 체크해서 여러분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 사이트들 막 합격수기 구걸하느라고 그 사이트에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어도 무조건 그냥 수강후기만 남기면 무슨 합격 축하금이다 라고 해서 뭐 그 상품권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합격수기를 구걸한다라고 감히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러나 저 유상통은 순수히 저희 유상통 강의를 수강하신 여러분들인지를 전부 확인을 해서 인증 처리를 해드립니다. 자 인증을 받게 되면 이제 저 유상통에서 제공해드리는 모든 면접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합격수기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합격수기 지금 다 잘 남겨주고 계시지만 우선 인증 빨리 받기 위해서 그냥 짧게 짧게 대충 남겨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 여러분들 처음 게리직을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막 전부 다 광고 같고 다 알바들이 추천하는 것 같고 도대체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셨잖아요. 자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빚이 됐던 건 뭐예요? 그렇죠. 합격수기들 아닙니까? 진솔한 합격수기를 보고 아 이렇게 공부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을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합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담이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후배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얼마 동안 준비하셨는지 아 나는 이렇게 공부했더니 정말 이게 효율적이더라. 한국사는 이렇게 공부했더니 더 좋더라. 커밀은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이러한 조언들을 여러분들 합격수기에 남겨주시면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후배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유상통은 최종 합격수기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합격수기는 어차피 여러분들 면접 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메일로 비밀로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필기 합격수기를 상세히 남겨주셔야 다음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지금은 좀 정신없고 하시겠지만 잠깐 여유 있을 때 시간 내셔서 수정하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잘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기 잘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선발해서 상품권도 드리고 여러 가지 경품도 드리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좋은 합격수기 많이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상통 오프라인 면접특강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되지요.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면접특강에 참석하시면 역시 이제 우리 면접 가이드북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가이드북을 여러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스터디를 구성시켜 드릴 거예요. 면접조를 전부 짜드릴 겁니다. 물론 벌써 이제 스터디조 이미 구성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립니다.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면접강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미션도 드릴 거고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계속 해드릴 건데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끼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모의 면접이라거나 또는 여러분들 개별 코칭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유상통 수강생이 아닌 분들과 면접 스터디를 구성하신 분들은 조금 아쉽더라도 새롭게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로 면접 스터디를 꼭 구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강의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각 우정청별로 단톡방을 만들어드렸고 전국 단톡방도 만들어드렸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서로서로 정보 교환하시고 서로 소개도 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접은 소극적이면 절대 합격 못해요. 적극적으로 막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하셔서 서로 여러분들 스터디를 구성하셔야 돼요. 4분씩 4분씩 강의실에서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4분 정도씩 스터디를 구성하시고 그리고 스터디의 조장도 짜셔야 되고 면접 게리직 면접은 면접 강의도 중요하고 모든 콘텐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스터디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봐도 돼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면접 강의실에서 위드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스터디 혹시라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전부 연결해드려서 전부 스터디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온라인 면접 특강들이 제공될 거예요. 여러 강사님들이 여러분들 사전조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저희가 온라인 특강으로 제작을 해서 온라인 강의실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면접 위드 유수로 제가 여러분들께 면접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릴 거고 아무래도 제가 면접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리직을 진행해왔고 그리고 가장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해오면서 그분들과 또 소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미션도 내드릴 거고 그 미션을 여러분들 조별로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합격자분들 수많은 합격자분들과 전화통화를 해서 면접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담도 들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전국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합격자 우리 기존 유상통 합격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좀 연결해드리는 작업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현직에 계신 우리 합격자분들이 여러분들께 조언 들려드리는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존 유상통 많은 합격자분들과 여러분들을 연결시켜드리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 면접과 개별 면접 코칭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조별로 이것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로 스터디조를 구성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도 합격할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굳이 뭐 오프라인에 막 몇십만원 수십만원 하는 그러한 스피치학원 가실 필요 없어요. 정말 뭐 내가 말을 못한다거나 뭐 더듬는다거나 그런 분들이면 모를까 웬만한 여러분들이면 저희가 구성한 이끌어드는 커리큘럼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2019년도죠. 21년도 때는 너무나도 아쉽게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너무나 아쉬웠는데 2019년도 때 진행됐던 이번에 똑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면접특강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강의실입니다. 누량진에서 가장 큰 강의실이고요. 자 여기가 거의 뭐 꽉 찰 정도니까 엄청난 우리 합격자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죠. 매년 매년 매 시험 때마다 우리 유상통합격자분들의 거의 뭐 96,7% 이상이 다 참석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카페에 보니까 저 지방인데 오프라인 면접특강 가야 될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그거 안 오시면 그 시간에 얼마나 더 뜻깊은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이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당연히 오셔야죠. 당연히 오셔서 많은 거 가져가셔야죠. 실제로 우리 임찬수 원장님이 진행하시는 면접특강 많은 분들이 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해서라도 계속 추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시길 바라요. 자 우리 전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우리 합격자들 얼마나 꿈꿨어요? 이 순간을 모여서 우리 유상통 모든 강사님들과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우리가 면접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임찬수 원장님의 여러 가지 비법들을 이날 전수받게 될 거예요. 모두 참석하시길 바라요. 자 이 장면은 이제 개별 코칭 과정입니다. 두 조 보통 한 조당 네 분씩이기 때문에 두 조씩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서울의 성수동에 있는 저희 에디온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우리 면접 전문 강사님들이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별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자 개별 코칭 장면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룸앤쌤도 보이고요. 아까 면쌤도 보였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 합격으로 계속 이끌어드릴 겁니다. 가장 후기가 좋았고요. 지난 면접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후기가 안 좋았던 분들 그런 면접 강사님들은 과감히 이번에 다 제외를 시켰어요. 정말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합격을 도와주실 분들만으로 정말 전문 강사진흥만 구성해서 여러분들 아마 코칭받게 될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실제 모의 면접하는 과정입니다. 모의 면접 과정으로 사전조사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사전조사서를 이렇게 작성하시고 실제 면접과 똑같이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모의 면접을 해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제 면접하고 똑같이 질문도 받고 답변해보고 또는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코칭도 받으시고 이러한 모의 면접까지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자 노량진에서 진행되는 유상통 오프라인 면접 특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힘들게 보셨어요. 정말. 자 우리 임찬수 원장님 부산에서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면접 관련된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시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원래 처음 개그맨 출신이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개그맨보다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임찬수 원장님이 아마 5시간 정도 여러분들 면접 특강 진행을 할 건데 5시간 어떻게 앉아있지?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5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진행해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강의실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재밌고 유쾌하게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았다. 이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원래 토요일 날 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원장님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게다가 26일 일요일도 부산 학원에 강의 오픈이 있어서 그래서 개강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시는 거를 저희가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6월 26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인데 11시부터 12시까지는 우리 유상통 강사님들과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는 즐거운 시간 같고 12시부터 5시까지 임찬수 원장님의 면접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입장 절차는 여러분들 피기 합격수기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면접특강 공지하단에 참석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개인 휴대폰으로 참석 안내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안내문자를 지우시면 안 됩니다.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그날 당일날 오셔서 이 안내문자 받으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에 강의실로 입장시켜 드릴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면접 위드유스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임찬수 원장님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워낙 오랫동안 면접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셨고 예전부터 저희와 함께 게리직 면접특강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뭐 게리직 면접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5시간 동안 따분하게 강의 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순식간에 5시간이 지나갈 정도로 여러분들 재미있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하시고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 임찬수 원장님이 5시간 가량 강의를 진행하실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간단한 필기도구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모든 유상통 강사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경국사 김종우 선생님 저를 비롯해서 고민할 것 없는 우리 고민석 선생님 그 다음 우리 떠오르는 또 우리 우금의 이종학 선생님 자 이렇게 4분 모시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갖고 하 좋지 않아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면서 공부했습니까? 정말 하 우리 온라인으로만 보던 선생님들 내가 꼭 합격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갖고 얼마나 좋아요. 최종 합격해서 유수한테 콜라도 보내고 이제 그 꿈꾸던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져보자고요. 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시길 바래요. 자 참석하시는 분들 2022년도 개리직 면접 가이드북을 전부 아마 입장할 때 본인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모두 증정해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던 2021년도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 합격자분들의 면접 후기를 담은 개리직 면접 가이드북이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번에 새롭게 2021년도 시험에 그 시험 합격자분들의 면접 후기를 담은 면접 가이드북입니다. 두 권 모두 페이지 수는 비슷해요. 약 한 520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자 이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이것만 드리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거 두 권 다 드리면 여러분들 다 읽지도 못해요. 1000페이지 넘는 거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2019년도하고 21년도하고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19년도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진행이 됐고 21년도 때는 압박질문도 많았고 조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두 가지 여러분들 면접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여기서 아주 좋은 자료들 이러한 것들은 제가 파일로 여러분들께 위드수에서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꼭 참석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오시고 대리 수령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꼭 오셔서 여러분들 증정받으시고 앞으로 면접 마지막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면접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 또 다른 거 없어요. 엄청나게 비싼 수백만 원짜리 면접 강의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이 안에 모든 질문이 있고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원들 스터디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연습하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면접 꼭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오셔서 다 받아가시길 바라요. 자 일시는 2022년도 6월 26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지방 좀 멀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일찍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멀다 싶으신 분들은 하루 정도 여행 온다 생각하시고 하루 정도 일찍 오셔서 숙박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토요일 날 미리 올라가서 하루 숙박하고 근처에서 자고 일요일 날 오전에 바로 갈 생각이에요.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일찍 오시고요. 본격적인 임찬수 강사님의 강의는 1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조금 늦더라도 서둘러 오세요. 노량진으로 오시면 됩니다. 1호선 노량진역으로 오시던지 9호선인가요? 네 노량진역으로 오셔서 쭉 따라오시면 미래 한번 여러분들 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오세요. 노량진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쭉 오셔서 꺾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윌비스 공무원학원 고시학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3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301호에서 진행이 되니까 입구부터 아마 저희 안내 한 수막이 있을 거예요.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정말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못 만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여러분들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사실 6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원래 21년도 때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아주 맛있는 도시락을 다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제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백 명이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모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쉽지만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시락 제공이나 이런 다과 제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 비용을 앞으로 여러분들 더 좋은 면접 컨텐츠 제공으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더 면접 준비 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아쉽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날 하여튼 저희들 안내에 따라서 최대한 여러분들도 좀 협조를 해주십사. 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면접 강의실에서 면접 위드 유스에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 면접 최종 합격까지 저희 유상통에서 책임지고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스터디 좋은 분들과 함께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열심히 열심히 연습 연습 연습밖에 없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신다면 최종 합격하시고 유스에게 콜라보내실 수 있어요. 자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이번 유파발에서는 이번 22년도 폐기 커트라인에 대해서 분석해봤고요. 자 저희 유상통 면접 커리큘럼 안내해드렸고 자 이번 주 진행되는 면접 오프라인 특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유파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어려운 시험 합격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정말 어렵게 우리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유상통 면접 강사님들 모두 하나가 돼서 열심히 준비한다면은 항상 그래왔듯이 또 우리 만우 유상통 합격자가 최종 합격자가 배출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 유파발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유파발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파발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파발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